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방은 오늘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50mm, 그 밖의 경남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창원과 통영 10도, 진주와 거창 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1에서 4미터로 남해동부 먼바다부터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면서 수도권 대도시와의 연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수원시 등 수도권 대도시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건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정치권을 압박해 광역시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넣은 뒤 이를 명분으로 승격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에 창원시가 내세우는 또 다른 전략이 바로 대도시와의 연대입니다. 수원시와 고양시 등 수도권 대도시와 연대하면 유권자만 350만명이 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승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창원시의 구상에 수도권 대도시도 긍정적입니다.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는 2년 전부터 일반 시군과 다른 지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때문에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다른 대도시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다음 달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하는 등 민간중심의 광역시 승격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KBS 경남 뉴스는 우리 지역 연구 프로스포츠팀의 새해 각오를 듣고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3위로 돌풍을 일으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는 올해도 거침없는 질주가 예상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전지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NC 다이노스 선수들. 실전과 같은 연습경기를 지르며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정말 4강 안에 드는 것은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요. 든다고 하면 정말 우승을 목표로 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프링 캠프 참가 선수만 60명. 2군 선수들까지 포함해 10개 구단 중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3명으로 줄고 원종현 선수의 암투병 악재에도 팀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우리 선수들이 작년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NC에 기대가 되는 선수들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최고 성적의 테임즈. 투수 찰리와 에릭은 올해도 꾸준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또 주장 이종욱 등 고참과 신인왕 박민우 등 젊은 선수가 뭉치면 선두권 성적이 예상됩니다. 정규 시즌에서 1위를 하고 한국 시즌에 가서 꼭 우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화이팅! NC가 지역 팬들의 응원을 얻고 올해도 거침없는 질주를 알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행사를 마련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 단체는 경남에서 147곳으로 영화관 20곳이 관람료를 5천원으로 할인하고 공공동서관 51곳은 야간의 연장 개방과 영화 상영 등을 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18곳은 무료 관람과 공연 할인을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관 58곳이 무료 입장으로 운영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직장인이 한 달에 한 번 퇴근 후 문화와 여가를 즐기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경남적 예금은행의 예대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2.3%로 나타났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이 대출해 준 여신 잔액을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기관이 조달된 자금을 대출해 얼마만큼 운영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